초롱아 밥 더 달라고 거기서 안 오는 거야? 고기 좀 더 달라고? 삶은 고기 좀 더 주세요 보쌈 고기 좀 보쌈 고기가 거기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? 싱크대 위에 있는지 싱크대만 하염없이 쳐다보네 초롱아 거기 삶은 고기가 거기 싱크대에 있는지 알아? 냄새가 설설설설 나나 보지? 그럼 엄마가 조금만 한 조각만 더 줄게 어이구 준다니까 벌떡 일어나네 알았어 기다려 봐 근데 니가 고기를 초롱아 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자꾸 삼키잖아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줄 수가 없어 고기를 삼키는 사람이 어딨어 씹어야지요 정말 말랑말랑 맛있는 요 보쌈 고기거든 초롱아 보쌈 고기 눈기가 차르르 흐르지 기다려 앉아 앉아 있구나 자 씹어 먹어 그 대신 초롱이 야 씹은 거 맞아? 손바닥이라도 핥아 그면 너무 맛있어 초롱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맛있어 아유 웃겨 진짜